민주당에서는 양문석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막말이 잇따랐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막말을 근절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김건희 여사의 나쁜 손버릇이 가진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한데 국악인들을 모독한 양문석 의원의 망언 제보 공작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장경태 의원의 저열한 막말은 지난주 국감 최악의 장면이었습니다.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장경태 의원 그리고 고인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유족과 부산 금정구민을 모독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양문석 장경태 의원과 함께 김영배 의원까지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배 의원은 전임 구청장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민주당은 김영배 의원만 당 윤리심판원에 넘기고 세 명이 모두 막말로 문제가 됐는데 당내 조치가 달라진 겁니다. 최 소장님 왜 이러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김영배 의원이 말하는 거는 이게 약간 말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쪽은 좀 약간 과한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은 말실수여서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김영배 의원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부산 금정지역에 선거가 있잖아요. 바로 내일이죠. 내일 선거가 투표일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궐선거를 하면 보통 잘못된 범법행위를 하는 보궐선거가 우리 경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김영배 의원도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그런 이유로 보궐선거가 이뤄든 걸로 미리 추정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병원으로 돌아가신 걸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이 재빨리 그걸 알아챈 다음에는 되게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런 걸 보면서 얼마 전에 김영련 국방부 장관이 군복 입고 할 말을 못하면 병땡 이런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욕설 비슷한 또는 어떤 일종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이 표현은 좀 같은 당이지만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사과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처럼 민주당도 뭔가 좀 물밑에서 좀 너무 과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당내에서 뭔가 좀 절제시키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위원장님. 저는 장경태 의원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장경태 의원 굉장히 젊은 소장파 의원인데 상습적으로 지금 가짜뉴스를 계속 공표 내지는 유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여기에도 장경태 의원이 관여되어 있고요. 또 일전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공작성 제보 의혹.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해낸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과거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순방 당시 조명 설치 가짜뉴스를 또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말과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퍼뜨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정말 크나큰 문제고요 지금 김영배 의원만 그 당내 윤리 심판원에 넘겼는데 이거는 선거만 의식한 것이다.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 없는 두 의원은 별도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금정부에 있을 내일 투표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김영배 의원만 윤리 심판원에 넘긴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조치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양문석 의원과 함께 장경태 의원도 당내 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